정신 좀 드니? 이거 심장 멈췄을 때 쓰는 거 아니야? 설마 나 죽었었어? 만약을 위해 준비했던 건데 다행히 심장이 멈추진 않았어. 다행?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, 지금? 왜 내 기억 속에 홍 사장의 어머니가 있는 거야? 홍 사장 어머니가 왜 삼촌을? 미안해. 너라면 될 줄 알았는데. 이거 받아. 이거. 이거 걸고 다니면 웬만한 잡기에 빙위되는 일은 없을 거야. 일종의 방탄 조끼 같은 거니까 절대 벗지 마. 이거. 이거 절대로 벗으면 안 돼. 알았지? 뭐야? 뭐냐고? 약속했던 거는 확실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어머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? 왜 돌아가셨어요? 너 때문에. 이제 그만 가라. 피곤하다. 살려줘. 살려줘. 잘못된다. 하아. 20년 전 삼촌과 나는 여기 있었어.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우리 성식이가 자살할 리가 없어. 정말 삼촌은 자살일까? 아까 나도 특별하다고 했죠? 이 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. 이 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. 이 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. 이 특별한 영매랑 동업합시다. 헐.